안녕하세요. 나우월드입니다. 오늘 영상 중남미 카리버해 근처의 IT입국정보입니다. 뭐 미리 말았다시피 저희 파트너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각 국가별 입국정보를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IT입국은 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발열 체크만 하고 여러 이상 없으면 그냥 입국이고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보인다 하면 입국검지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IT는 현재 철수 근거 국가입니다. 2010년도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국가, 경제, 정치 그리고 의료가 다 붕괴된 상태라 여행자들은 거기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머물지 않기를 국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고 있는 곳은 의료봉사단이라든가 그리고 NGO에 활동하신 분들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우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우월드였습니다.